와 지금 진미령씨가 고개를 계속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데 너무 훌륭한 무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정말 잘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감기가 대단히 나이가 있다 보니까 대단히 보진 다음에 감기가 왔어요. 한 달째 병원 다니고 있는데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오기로는 했는데 가서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어거지로 했습니다, 진짜로. 아니 그러면 키를 한 키나 두 키 내려서 하셨어야죠. 왜 그렇게 똑같이 하시면? 하던 키라 어떻게 하기가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감기가 심해가지고요. 병원 오늘도 아침에 갔다 왔거든요. 아니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주운 프로에 선배님들과 함께 이렇게 하다는 것만 해도 전 영광이고 좋습니다. 안동춘씨의 지금 무대를 보시면서 판정단이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기에 이분은 뛰어난 실력을 가진 분이길래 기대를 많이 했는데 워낙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최고의 무대를 못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판정단들은 어떤 결단을 내리셨는지 별을 눌러주세요. 자, 둘. 과연? 아... 저것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진성씨. 저는 처음에 진성씨 색깔이 좀 나서 저는 안동하고 또 사실 관련받으셨습니다. 우리 안동춘씨가 사실 후렴만 되지 않고 그 성량 그대로 음악적으로 표현을 했다면 정말 안동의 보미호를 보냈어요. 제가 어디가... 선배님 잠깐만 선배님 잠깐만 제가 어디가서 노래하면 안동춘이라고 그러면 어, 안동역 제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안동에 봄이 올라다가 여름 건너뛰고 가을 건너뛰고 겨울이 와버렸네요. 네네. 자, 우리 유현상씨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 뭐... 다들 다 아는 네, 후배 가수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유현상 선배님은 또 저도 그룹 사운드 출신이라 선배님을 제가 존경하고 네, 제가 조금 전에 그 준비해 오신 음악을 들어보니까 그 재즈가 좀 감미된 그 블루스 음악을 준비하셨는데 욕심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선배로서 아주 진심으로 조언을 한 번 해드리겠습니다. 노래 실력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관리입니다, 관리. 근데 지금 우리 안동준씨는 지금 자신한테 졌어요. 네. 지금 이런 시간을 위해서는 충분하게 준비를 하셨어야 됩니다. 왜? 지금 활동하는 가수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 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그 밤한계 네, 네. 그렇게 편곡을 하셔서 노래를 하셨는데 네. 진짜 이 고역은 네. 정말 웬만한은 그 록밴드보다도 더 높이 구사를 하시고 좋은 목숨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근데 욕심이 좀 과하신 것 같지 않나? 그리고 저 같으면 저는 기권합니다. 오늘 안 나옵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요. 약속을 했잖아요. 한 번 약속을 했어요. 내가 가서 좀 부족하더라도 약속이니까 하겠습니다. 하고 온 거예요. 아니 근데요. 네. 근데 그 약속은 네. 저는 오히려 와서 네. 제가 목 상태가 이르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지금 프로예요. 네, 네, 네. 저 그런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 와서 네. 정말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게 낫지 지금 이런 모습을 네. 보여주시는 것은 네. 이 프로가 아닙니다. 이거는. 네, 네. 그러니까 이 노래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관리입니다. 네, 네. 그거 한 번 더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네. 다음에 저하고 네. 차 안전합시다. 유현상 씨는 너무 실력 있는 분이라서 안타까워서 아니에요. 아닙니다. 드릴 말씀인데 우리 진미령 씨는 극찬을 했었는데 아까 노래 부르는 모습 보면서 막 아니에요. 감사드립니다. 어떠셨어요? 극찬이 아니고 아쉽다고 왜냐하면 키가 좀 높은 것 같아서 노래는 잘하는 가수 같은데 키가 안 맞아서 좀 아쉽다고 제가 감기 안 걸리고 평소에 이 하는 키거든요. 부담웃이 하는 키 그럼 이게 밤 한 개는 평소 키보다 몇 키를 더 올리신 겁니까? 네. 지금 여자 키거든요. 디마이나로 여자 키를 부르신 거예요? 네, 네. 원래는 남자 키로 해서 불러야 되는데 그렇죠? 그 음악도 음악도 진짜 아주 진짜 멋있게 그리고 어느 부분에 고역 올라갈 때 보면 진짜 멋있어요. 근데 왜 관리를 안 해가지고 목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한번 들어봤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쉽네. 자 우리 안동춘 씨 오늘 멋진 무대를 위해서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판정단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인데 네, 네. 실력 발휘를 못한 점 지금 두 달째 감기로 고생을 하는 바람에 실력 발휘를 못했습니다만 이러한 또 경험이 있다고 생각해요. 경험들이 앞으로 안동춘 씨의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멋진 도전을 한 포기하지 않은 안동춘 씨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님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